와아 우와아 와 근데 나도 게틀링 한번 갈아보고 싶었는데 와 뭐야 자 오랜만에 또 시청자분들이랑 함께하는 이 아니라 원래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청자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우리 저번에는 혼자서 이 넓은 맵을 다 했죠 그것보다 더 넓은 맵인 레볼루셔너리 로보틱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시청자분들 들어오기 전에 맵부터 좀 둘러봅시다 이게 아마 로봇 들을 전시해 놓는 없어! 없어! 없어 시급 없어 로봇들을 전시해 놓는 그런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로봇들이 전부 다 오작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 머리 어째니? 친구야 머리 어째어 저 친구가 날려먹었다고? 그렇구만 참고로 저거 뗄 수 있을걸요? 어 이거 새로 갈아줘야 돼요 심지어 새거를 뽑아서 귀찮군요 오 로봇들을 광고하는 전광판인가봐요 근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곳에 색칠을 해놨을까 시선이 자꾸 저기로 꽂히는데? 저 두개의 점 아! 참고로 여기는 매트릭스라는 영화 다들 아실겁니다 매트릭스 세계관과 공유를 하는데요 여기 화장실이 있죠? 꺼져 여기 유일하게 이렇게 좀 티가 나는 화장실이 있는데? 문 열고 꺼져 변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니 꺼지! 비켜놔! 뭐야 이스터에그 어? 보여주려는데 방해하지마 너 여기 변기를 보시면은 쪼쪼쪼 빨간색 알리앗과 파란색 알리앗 그니까 여기는 매트릭스의 세계인거야 빨간색을 먹으면 이 세계에 그니깐 계속 머무를 수 있고 파란색을 먹으면은 진실에 마주하게 되겠지 자 이스터에그 물품은 여기다가 살포시 넣어주고 문 닫아 이거 쓰지 마요 으으으이야 아휴 맵이 진짜 넓어요 지금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인가요? 여기도 아니네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탄창과 기관총을 빌릴 수 있어요 이게 나와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쩔어? 이거 새로 달아주면 돼요 위쪽에다가 아까 내가 떨어트린 기관포 있죠? 자 이거는 뭐 비밀번호 알아내면 쉽게 문을 열 수 있을테지만 어..문서를 일일이 다 읽기가 귀찮으므로 총 네 자릿수고 두 번째 자릿수가 1입니다 방금 보셨나요? 이게 화면이 깜빡 걸리는 그 순간이 비밀번호가 맞는 거거든요 자, 2, 1이네요 2, 1 뭐뭐 2, 1, 4 오, 맞았네 금방 연해요 정말 쉽군요 로봇 전시관 아니랄까봐 터미네이터가 또 있네 터미네이터 팬인가봐요 제작진이 뭐해 아, 청소하라고?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해보 아직 맵 다 안 둘러봤는데 맵 좀 둘러보자 으아 으아 이런 것도 버려야돼? 이런 것도? 으아 너도 치울까? 칠칠 으아 이런 것도? 으아 이런 것도? 으아 으아 그렇게 좋아? 바닥이? 일단 이 맵은 탄피가 엄청 많은 걸로 봐서 총알자국 지우는 것도 한 고생할 것 같아요 자, 부지런히 치웁시다 할 거 엄청 많네요 맵 자체는 엄청 넓은데 맵 크기만 넓고 치울 거는 뭐 겁나 많아요 부쳤어요 우린 아 난 탄피부터 치워야겠다 탄피가 너무 거슬려 천천히 합시다 우리 시간 많아요 시청자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할 말은 없고 후원도 없고 공담입니다 후원하지마 나 말했어 하지 말랬으니까 후원 안 해야겠다 아니 이 어휴 우리 시청자분들은 말도 잘 들어 정말 훌륭해 맘마마마매아 아이고 맵은 이렇게 넓은데 왜 소각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옌붕 일단은 로봇 발자국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지워야 지워야 되거든요 아우 눈뽕 씨 살짝 불타는 거 보이죠? 이이이이이이 여기 두 번 해야지 없어지네요 두 번 아 시급이 와아아아! 불 붙었어! 500원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막말을... 50원입니다 50원 아니 아니 150원 아니 아니 15원 왜 올랐다 내렸다... 아 이렇게 혼란져가지고 어떻게든 올리려고 그러는거구나 15원이에요 여러분 15원 이게 이렇게... 데워놨다가 거의 다 없앨때 완벽하게 안없애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식으면서 봐봐라? 분명히 이거 불이 꺼질것이여 불이... 불이... 뭘 쳐다봐야마! 불이... 어 꺼졌네! 봤지? 봤지? 내 말 맞지? 죽어라 이 그물이야! 뭐야 으악! 이야...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에 이런 말을 거의 안하는데 해야되겠더라 정말 재미있게 보고 계시고 저를 애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깜빡해서 못누르신 분들이 많다는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기시켜드리면 눌러주시더라구요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추천영상으로 많이 뜰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새 컴퓨터를 마련해서 더 좋은 사양으로 깔끔한 영상과 시청자 참여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올해서면은 또 이게 맨3 같은 제품이오도 아아악! 미안해ㅣㅣㅣㅣㅣㅣㅣㅣㅣ! 이렇게 커다란것들은 좀... 자 그냥 캐줍시다 더 커졌네...? ㅋㅋㅋ isteban 그냥 놔둡시다 뭐지, 이 기적의 연금술은? 앗!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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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불이 잘 붙어 미안해 보고 있었니? 레이저를 하도 많이 지지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애 포롤롤롤롤 그거 진짜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요? 아아, 그 불 붙었을 때 나오는 그 포롤롤, 포롤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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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롤롤롤 아 그래 착각할 수 있지 편집이 너무 절묘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앗! 울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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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루룩 편집자님 이제 효과 함 안 넣으셔도 되겠어요? 제가 다 입으로 해드릴 테니까 울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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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루룩 거의 다 했어 아니 근데 왜 로봇 발자국이 여기로 향해 있죠? 그렇군요 로봇이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죽였나봐 허 우와 손도 잘려있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게 뭘까요? 왜 화장실에 소라가 있죠? 방향제라고? 아 변기에다 넣으라고 있는건가? 귀에 대고 파도소리를 음미하면서 똥을 싸라고? 비누라고요? 아이 더 말이 안 되잖아 아 영화 제목이 데몰리션 맨이라고? 상당한 고전영화인거 같은데 제가 영화를 잘 모릅니다 와 여기 언제 이렇게 깨끗해졌어? 대박사건 넌 근데 왜 전시되어있는 것처럼 지금 위장을 하고있냐? 너도 일로와 너도 버릴거니 어디서 이씨 방통 쓰레기가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엄청 이 영상 재밌게 보시면서 와 나도 같이 청소하고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거 아니에요 청소를 같이 하잖아요 엄마 재미없다는걸 깨닫게 될걸? 뭐야 재밌는 영상은 보지도 못하고 청소만 미친듯이야돼 좋은점 딱하나 조그마한 성취감? 무슨소리 같이하는 이유는 프롬퓨로필라고 같이하는건데 아! 하지만 여기에서 트롤짓을 하면은 바로 강태죠? 뭔가 상당히 깨끗해진거 같애요 우와! 우와! 저거까지 달았어? 와 근데 나도 게틀링 한번 갈아보고싶었는데 우와! 뭐야! 안돼! 죽고싶지않아! 어! 헐 으허허허 숨었어 야! 아니 저거 갈면은 바로 감지되는거야? 빨리 빨리 꺼봐 어떻게 탄피도 엄청나오는데? 야 저거 빼 와씨 놀래라 아니 탄창을 꽂아놓으니까 얘네가 반응을 하네 쓰읍 이게요 아마 사무실같은데 가가지고 보안을 끄면 쟤네가 반응을 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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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어 겁나잘해 아 이게 파란문이 왜있나 했더니 이거 요거 보안문이네요 여길 지나가면 개틀링건이 반응을 한대요 아 저 문을 그럼 끄, 꺼야되는거 아니야? 문 못꺼? 문 왜그러고 있어? 그냥 아크로바틱하겠네 잠시만 이거 뭐 건물모형이였어요? 그냥 까만 돌인줄 알았는데 어메 물 뽑아와 야아 점프 아아악 아아아아악 개틀링거한테 처맞았어 다시 아니 왜 안박혀 박히라고 임마 아이씨 이거 이거는 그냥 보통 초 wear 구멍이 아닌데요? 엄청 커 개틀링포 같은 걸로 박아놨나봐 잘 주어지지도 않아 와 이건 진짜 둘이서 지워야겠다 레이 credit 레이 1992 레이 일률 레 레이절 레이전가 오 Yes baby 레이저! 갖고 왔습니다 다 지웠네요?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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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안 버리냐고요? 야 의자... 의자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인체공학적 의자 딱봐도 편안해 보이잖아요 이게 더러워요? 이게 쓰레기가 타보이냐구요! 완전 세거네! 안에서 집어넣어 이렇게 딱 어디갖고 가!!! 화장실에 있는 물이 핏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지 않나요? 그거 측정하면 뭐 측정기 터져? 아냐 별로 더럽게 판정 안해요 이거 빨 수 있나 으웨어! 이야... 왔 왔다 왔다 정리? 미쳤네 스윽 됐스 나도 이 아티스트에 동참할 거야 플롸 그러게요. 신입분들이 베텔랑 요원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청소하는데? 내가 직원을 잘 뽑은 듯 앗 으우 야 웨어어어어어어어어 털어어어어어어어 레이즈 윽 깨끗함? 아닌데? 계속 더러운데? 천장도 한번 쓱보고 아아 에 조용하다 이제 하아 아 편안해 아아 깨끗해 바로 이거야 미동도 없는 우리의 탐지기 아니 여러분! 쟤 총 못 쏘게 해야돼요 총 쏘면은 탄피 떨어져요 아 사다리차를 들고 가야돼서 어쩔수가 없다고? 야 저거 떼봐 이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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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고 가다 죽었어 나도 쏴 보시지 감히 우리 직원을 죽이다니 용서하지 않을거야 날 죽여 날 죽이라고 으으이 오이 시스템 마더팟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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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꺼져 이거 꺼지라고 꺼지라고 꺼 꺼 이거 왜 안꺼져 헉 설마 이거 탄피가 다 달때까지 쏘게 만들어야돼요? 안떼지는데? 아 아까 내가 이게 탄창이 떨어졌던 이유는 탄을 다 써서였고 대박 우와 공격하네? 태웠다 와 개판 야 저것도 그냥 태워야겠다 개판이네 이야아 쭉쭉쭉쭉쭉쭉쭉쭉 야 그냥 탄창 끼지마 버려 버려 이거 갖다 태워 이건 아주 위험한 물건이라고 버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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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헐 야 탄창을 소각로에다 그냥 버리니까 다 발포가 됐어 와 현실고증 무엇? 맘맘맘매야 각자 개틀링포 하나씩 자리잡고 꽂은 다음에 아임오케이 외쳐주면 그때 퇴근하면 되지 않을까 깊은 깨달음 여러분 여러분 깨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게 꼽는 순서가 있네 제가 제가 생각한게 뭐냐면요 일단 사다리차를 여기에다가 두고 이제 여기는 대기를 해요 한명이 대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상자를 무조건 하나를 들고 와서 여기다 껴 어? 여기 그냥 낄 수 있네 여기는 그냥 낄 수 있구나 아 야 그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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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는 상자를 두고 이 상자를 들고 여기에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시킬 수가 있어요 문을 안 지나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탄창 전부 다 대기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탄창 있어? 없어? 없어? 아무도 가져다 가져다주지마 내가 가져다줄거야 자 여기 너무 높죠? 탭도 택도 없죠? 이거 이거는 아까처럼 상자 들어 올려주면 돼 요녀씨가 박아봐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고 이거 박았어? 아 의자로 그냥 넣었구나 어 그래 뭐 잘했네 꾸꾸시 넣어요 넣어도 돼요 이제 여기 꽂아 꽂아 우클릭 아이고 내가 할게 흐흐흐흐흐 어이구 야! 아니 아이고 야 가만히 있어봐 점프하지 말고 아니 점프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흐흐흐흐흐흐흐 천천히 이거 아주 정교한 작업이라고 됐으 자 이제 이거를 원래 자리에다가 내려놓고 자 여기 대기 꽂아요 레오씨 꽂아요 앤마 야! 자냐! 야동보지말고 빨리 꽂아 꽂아요 아니 왜 꽂지를 못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진정해 진정해 올라가 오케이 다시 다시 됐으 자 이제 이거 다시 원래 자리에다가 올려놔주고 뭐야 꽂으라니까 꿋꿋이 꽂아요 오! 뭐해 왜 왜 안 돼? 끝이야? 이게 끝이야? 되게 애매하네 오 야 이거 안 박아져 얘가 지금 엉덩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야 안 돼 안 꽂아져 아 큰일났다 아니 총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디오를 밟.. 어! 여러분! 야! 이거 잠깐만 내려가 내려와 자 라디오를 들고 올라와 주실 용자분 아 그냥 라디오를 밟고 이대로 올라가라고? 애매한데? 야 진짜 애매해 아니 점프도 안 되는데? 머리에 박아가지고? 어 됐다 아 라디오를 난 들어 올려달라는 거였는데 어휴 아 아 헿 ㅋㅋㅋㅋㅋ 안 돼 한 명 내려와 작은 거 말고 작은거 말고 아니야 다 올라왔다 자 제가 올려드릴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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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가자 나 드디어 퇴근한다 가자아 하아아아아아아아 다 어딨어 빨리 와 아..씨 110% 110%는 나와야돼 이렇게 노력했는데 설마 110%도 안나오겠어요? 이야아아아 와우 100%야 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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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 102%? 100에?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너무한걸? 자 뭔가 굉장히 찝찝한 퍼센트기는 한데 야 그 상자 열어봐 파란색 상자 아 왜 자꾸 괴롭혀 빨리 열어 우리 인스타 에그 있어 위어아 아 아 야 어디갔어 아 아 여기다 놨구나 아 깜짝이. 아 해씨 안경경이 comuníss 으압 퇴근을 갖고 야온몸으로 막지마 이것들이 다 안 꺼져 나 퇴근 걸 하고 으에에에에에에 따라마 저리가 퇴근 앗 퇴근 앗 퇴근 으아아앙 인게 나는 안돼! 왔다 아이엠 맘맘 피곤해 최근이 제일 힘들었어요 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로봇맵 무사히 잘 끝마쳤네요 아 왜 %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빠트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종이 박스는 가산점에 안 들어갔나? 어쨌든 이번 맵도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수고하셨습니다 찍고